하늘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환란과 징조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12장 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하셨는데요 긴 옷 입는 것 그리고 문안받는 것 또 잔치자리에 윗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가부의 가산을 가져다가 쓰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보라 저 여인은 가진 모든 것을 넣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성전의 일을 마치고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말하면서 시작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전 이야기로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 주시는데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나갈 때 그 성전의 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성전은 규모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하얀색 돌로 지어졌고 엄청나게 큰 성전이었고 또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이 성전이 빛나는데 흰 돌이다 보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 이 햇빛을 쫙 반사하는 겁니다 성전이 그래서 앞쪽이 밝은 황금색으로 빛나고 또 해가 질 때도 마찬가지로 노을이 질 때는 또 빨간색 붉은색으로 멋있게 화려하게 빛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또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감탄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제자는 지금 물리적인 육신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저 건물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지금 이 건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내부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아셨고 그리고 성전이 이미 타락했고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꼭 성전은 파괴되어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또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증거로서 지어진 것이었는데 왜 꼭 이 성전도 같이 있으면 안 되나 왜 이것이 파괴되어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며 진짜가 오면 가짜는 이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옛 성전의 기능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과 규례와 전통과 한례와 성전 이것들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우상이 될 때 그것은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또 제사가 온전히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우상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큰 성전 40년에 걸쳐서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니 과연 누가 무너뜨릴 것인가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리를 옮겨서 감람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이었고 또 예루살렘이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일부러 마주대하여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써 가르침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성전에 대해서 말할,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4명이 찾아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이 일이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이 성전의 무너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쭉 답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들이 묻는 징조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 즉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징조인데요 5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내가 재림주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많을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다가온다 이 세상이 끝난다 하는 첫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단들과 예수님을 사칭하는 거짓 영들의 미혹이 시작될 것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난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난리는 세 가지인데요 바로 전쟁과 지진과 기근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징조인데 7절부터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제 첫 번째로 이단적인 가르침이 많아져 가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난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꼭 있어야 되는데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전쟁 또 온 세계가 지진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기후가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 찾아올 것이다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 세 번째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줄 것이다 그것과 이제 복음 전파가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세 번째 징조입니다 우리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해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여기서 이제 공회는 헬라어로 산에 들이온 신에 들이온이라는 뜻인데 무엇이냐면 산에 들인 공의회 이스라엘의 통치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공에 넘겨주어서 공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재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재판과 신문을 받을 것 심을 먼저 말씀하고 또 두 번째로 너희를 회당해서 매질하겠으며 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자 이것을 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공에 넘겨지셔서 신문 받으셨고 매질 채찍으로 매질 당하셨고 또 해롯대왕에게 가셨고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이러한 일을 겪고 당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받을 것이다 너희가 고난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증거로써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게 하는 증표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에 넘겨주는 것이 이제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이 10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주었을 때 두렵고 떨렸겠죠 신문 받고 매질당하고 재판 받을 때 두렵겠죠 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고 저자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수근수근할 그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신문당하고 재판 받을 때 그 속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듯이 마찬가지로 교회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로발미야마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로 인한 갈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살면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것이다 말세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야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가족과 가족이 싸우고 다투고 매질하여 넘겨질 그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견디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징조의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인데 우리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이 서지 못할 곳 서지 못할 곳은 거룩한 곳 성전인 것이죠 우상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을 깨달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주전 이제 백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리아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통치할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리아의 왕들은 얼마나 잔혹했는지 이제 헬라의 통치가 끝나고 시리아의 통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리아의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사세라는 왕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능력과 왕국의 강함을 나타내려고 자신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가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가증한 짐승의 피를 막 뿌리는 그런 잔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세력을 몰아내고 유대의 통치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성공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종말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이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이것이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견한 예언한 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징조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 환란 날의 긴급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거나 집 안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요 두 번째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 것이요 또 아이벤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환란 날이 이렇게 긴급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이제는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성전을 사칭하고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도 미혹할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 가르침과 거짓 미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미혹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사도들의 모범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초기 기독교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들과 미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뜨겁게 기도해서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거짓 가르침들을 다 물리쳤던 것입니다 우리 디모대전서 4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 디모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마지막 날에 무엇이 있냐 거짓 가르침 음식법과 제사법과 예식법을 가지고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할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라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거짓 가르침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진정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미욱의 가르침들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물리치고 악한 형들의 거짓 복음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